야 너 표정이 왜 이래? 무슨 일이야? 어? 무슨 일 있어? 예 친구들아 들어봐 지금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 클릭해 악성 댓글에 피해자가 늘어남의 상처를 터치하는 수많은 손 우리 역시 멍청하게 써 스마트폰 내 카톡 대화방의 카톡 반응 없이 줄어드는 숫자 상태 메시지만 바뀌어 난 학교 학원 지금 너희는 어디야 하지만 돌아오는 내 대답은 항상 요기야 Oh no 가면 갈수록 놀라는 너 너 폭력으로 나를 놀리는 너 너의 주먹이 보이지 않아도 멍이 들어 맘이 아파 나는 닥쳐있어 너와 내 관계는 몰라 이 내 반대 맘을 열어준다면 sns 함께해 우리들은 적이 아닌 친구 이기적인 말투 대신 행복한 미소로 이모티콘 날려줘 S, S 단지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은데 자꾸 만난 S, S 우울해 너의 거친 표현 때문에 폭력 없는 S, S 이제부터 우리들이 만들어갈 차례 모두 같이 yes, yes 누구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문화 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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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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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